식품의 식품의 상 자가 품질검사 기준이죠. 옳은 것 1번과 2번 조금 전에 말했던 거 한 번 더 계속 나오죠. 식품은 재질별로 하는 게 아니라 품목별로 하고요. 기구 용기 포장이 이게 재질별로 하죠. 역시 이것도 뭐하고 뭐야 재질별 품목별을 살짝 바꿉니다. 1번 2번이죠. 3번 자가 품질 검사 주기에 적응 시점은 제조한 날 식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죠. 3번이 정답. 4번 자가 품질 검사 기록. 기록은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보통 2년간 보관하는 것이었죠. 3년짜리가 3번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2년. 자가 품질 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어있고요. 6번의 정답률은 50% 교재 36페이지에 나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권능이고 아니면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